이 냄새는 까먹어 이거 약 그런거 아니야 내 드신거 아니야? 뭐? 어떻게 이걸 먹죠? 먹는거 맞아 이거? 그쵸 저도 정도까지 생각했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 음식 카자흐스탄 음식 베슈바르마 베슈바르마 베슈바르마를 한 번 그러고 먹어보겠습니다 뿌르트 뿌르트가 뭐야? 아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뿌르트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맛있어?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 여러분 이게 꾸르트? 꾸르트 이게 뭐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 같은 음식 근데 이거 6개 들었는데 3,000원이 비싼거 아니야? 비싸죠 하나에 500원 오늘 베슈바르마랑 꾸르트 꾸르트 꾸르트를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네 맛이 어떨지 저 너무 궁금해요 카자흐스탄도 한 번 가고싶다 키르기스탄? 키르기스탄이랑 카자흐스탄 그쪽 음식 중앙아시아 아 카자흐스탄 우리 학생 로드스키즈 많이 늘었죠? 로드스키즈 로드스키즈인데 기차려 보자 베슈바르마 베슈바르마 베슈바르마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비주얼 좋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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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는 처음 먹어본다 이게 뭐라고? 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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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슈바르마가 카자흐스탄?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아아 근데 이게 말고기일지는 모르겠네 말고기야? 원래 말고기를 만들고 아 그래? 근데 어 아니겠죠 야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 이거 있죠 이거를 잘라서 고기를 같이 이렇게 덮어서 야 이게 잠깐만 뭐냐 이거 토마토다 어 냄새가 고기 고기 야 근데 고기가 다 다른데 고기를 싸서 배슈바르마 배슈바르마 와 맛있겠다 맛있어? 그 맛이야? 카자흐스탄 있을 때 당면 조금 더 떨어지죠 고기 부위가 좀 다른가 보다 배슈바르마 맞아? 근데 카자흐스탄을 갔다오겠습니다 알마티가 느껴지고 있어 누르스탄 도 unsuccessful 하루에 마루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음! 맛있다! 이번엔 이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가 세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. 그거 먹어봐.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게 주식이야? 주식까지는 아니고... 주식이 뭐야? 똑같아요, 러시아스는. 주식이 뭔데? 그냥 빵 보르시 먹고. 근데 전통음식이죠. 아, 이게 전통음식이야? 중앙아시아 전통음식. 진짜 한번 가고 싶다. 카자흐스탄는 안 가고 싶어. 이걸 보고 계시는 카자흐스탄의 공연 관계자 여러분. 아, 나도. 으흥, 으흥, 으흥. 와, 더. 음! 으흥! 음! 음! 손으로 먹는거에요. 이렇게 먹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먹는거에요. 아 냄새가 뭔가.. 그쵸? 냄새부터 좀.. 이거 언제 먹는거에요 여러분? 모르겠어요 그거는. 이거 약 그런거 아니야? 메디슨 아니야? 약 느낌이 나는데.. 역시.. 맛있어? 이거 왜 먹는거야? 어떻게 이걸 드시죠 여러분?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이걸 먹죠? 먹는거 맞아 이거? 그쵸. 저도 그 정도까지 생각했었어요. 저 이걸로.. 으흐흐흐흐흫 그건..... 어떽.. 야.. 요리할때.. 막 넣는 무슨 소스나.. 아 씨 난 그래도 이걸 참고 먹어야지 가리키기기요? 네 그러지 않아요? 이 새끼 아무 때나 갖다 붙여 이 새끼 인마 너 다 먹어 인마 자존심을 건드리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이 정도면은 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거 아 물어봐도 물어볼거야 아 잠깐만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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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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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거 언제 아세요? 이거 언제 먹는거에요? 아 이거 왜 아 이거 아 이거 먹어요? 자쿠스카 자쿠스카 뭐야 술안주 아 술안주에요 이게? 술안주 그럼 한잔 먹고 이거 뜬기기 먹고 그니까 또 맛있다 응? 그렇게 생각하면 맛있어 술안주하고 사니까 어우 괜찮네 아 이게 맥주랑 같이 먹으려구나 음 아니요 이거는 보드카 아 보드카 소주 음 음 아 맛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딴 것도 시켜서 한번 먹어보자고 케잌 어? 루즈키 케잌 루즈키 케잌 루즈키 케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으 globally 아 nói 감사합니다.